아유 우리 애기 어린이징 갔다 왔어요? 준호 좋아 준호 좋아 준호 좋아 준호 좋아 여기 좀 보세요 이쁜가 안 이쁜가 여기 좀 보세요 준호가 엄마 여기 아프다고 걱정해줬어? 오 준호 최고네 엄마 여기 아프다고 걱정해줬어 우리 애기가? 준호 최고 짱 준호 최고 짱짱짱 여기 보고 찍어야지 찍으려면 준호 이렇게 봐 준호 이렇게 봐 준호 엄마 봐봐 이렇게 봐 왜 엄마 따라해 왜 엄마 따라해 준호 눈 많이 왔지 준호 장갑 사서 준호 장갑 사서 눈사람 만들까? 준호 네 준호 장갑 어떤거 살까? 스파이더맨 살까? 준호 네 스파이더맨 준호 스파이더맨 안녕 준호 네 스파이더맨